안녕하세요. 비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치부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그림책 위주에서 글밥책, 문구판이라고도 하고 글밥책이라고도 하고 좀 얇은 챕터북 얼리 리더스에게 어떤 식으로 국어책을 소개하는지랑 오늘 영상 통해서 4가지 시리즈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저희가 이 책들을 너무 잘 봤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선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릴 도서는 총 4가지고요. 다 시리즈 책이에요. 제가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 역시 시리즈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단편집도 보지만 시리즈로 읽으면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 이걸 기다리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다음 화를 막 기다리면서 그 일주일 기다리는 게 되게 쫄깃해지고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한 방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다림의 설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다리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또 아이들로 하여금 또 독서를 되게 재밌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는 모두 다산어린이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제가 여러 채널 통해서 미자목 카페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드디어 완결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드래곤인데요. 이 도서는 미자목 카페에서 서평 이벤트로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마지막 책인 5권에서 우리의 구드래곤이 100만 유튜버가 되면서 이제 완결이 났는데요. 이번에 종합 유머 세트라고 해서 아예 상자로 해서 5권과 이렇게 유머고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산어린이집에서 워낙 인기도 많고 아이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선물하기 좋게끔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상자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사실은 구드래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어린이. 이렇게 새로 세트 상품이 나왔다는 거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언더독 탐정사무소. 이거는 번역서고요. 사실 원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The Underdogs고요. 이거는 글밥과 그림이 많이 섞인 책이고 탐정사무소라고 하니까 뭔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이런 요소들을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잖아요. 너무 글로만 빼곡히 있는 건 아직 아이들이 읽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설정 자체가 되게 귀여워요. 이 시기 때 좀 아이들이 읽으면 재밌어하는 그런 요소들 있죠? 좀 기본 타픽이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머도 많이 담겨 있는데 뭔가를 진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훈은 둘째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책은 바로 이거예요. 이 책 제목은 양말만요 내내 치신데요. 이 책은 사실 저희가 먼저 스토리텔 통해서 음원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읽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읽어나가야 되니까 책을 그래서 그거 연습하기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고요. 워낙 아이가 이야기를 재밌어했기 때문에 이 책 가지고 좀 많이 낭독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글자만 빼곡하게 읽는 책이 아니라 저학년 친구들은 글도 읽고 그림도 읽고 그리고 좀 색감이 따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만 읽는 페이지도 있고요. 아예 한쪽 면이 다 그림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나갈 수 있게 하는데 유치부생부터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또 읽기가 빠르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어나가는 그 연습을 한 권, 두 권씩 해나가야 정말 긴 호흡을 가진 책들을 그러니까 중학년 때 읽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안겨다 줘야 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인 것 같아요. 고학년쯤 되면 아예 이제 테이스트가 있어서 아예 취향대로 조금 더 골라가면서 엄마가 읽었으면 하는 책,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이거를 많이 조율을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저학년 때는 엄마가 추천하는 것과 동시에 좀 책 소개를 재밌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은 이미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 좀 책 읽기 연습용으로 읽었던 책이라 좀 반가워서 소개해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온더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은 다 완결편이고요. 이 책만 아직도 나오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축구 이야기예요. 축구 이야기인데 글밥 이 정도고 그림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긴 호흡으로 읽지 않아도 되게끔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보통 남자애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도 만약에 책을 좋아하지 않은 친구다 하면 이 언더볼이라는 책으로 읽기를 좀 장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자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은 축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축구 선수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그 책 뭐 후시리 책 거기에 나왔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올림픽 갈 때 좀 알게 되고 남자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축구에 열광을 하는지 알았겠다며 자기도 사클 그 게임을 가고 싶다며 그러면서 막 선수들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온더볼은 축구의 진심인 주인공 찬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폐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축구부 창단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게 어쨌든 이 친구가 이니시에이로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친구? 좀 수동적인 친구라기보다 능동적인 친구였던 게 저는 이 캐릭터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이 이런 스포츠 동화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굉장히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딸은 정말 너무나도 오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렸던 시리즈 다 거의 그래요. 그 다음 편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책 육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2학년이다 보니까 정말 이 시기 때 1, 2학년 때 정말 많은 책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워낙 시리즈가 많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 저는 좀 그런 점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비록 맞춤법을 잘 못하고 띄어쓰기 잘 못하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막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꾸며서 엄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많고 뭔가 재료가 많이 하나 둘씩 쌓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정말 열심히 짐 난 책이 어떤 것이 있나 좀 발굴하면서 아이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책 소개랑 공구로 진행하는 책 어떤 건지 구성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 아이에게 소개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댓글을 보기도 했어요. 영어도 영어지만 국어 어떤 식으로 글밥책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글 많은 책들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우선 발굴을 합니다. 출판사 신간 찾아보고 서점 굉장히 자주 들어가고요. 옛날 저는 첫째가 있으니까 첫째 때 읽었던 재미난 책들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아이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잡지나 이런 데서 광고 보고 저도 가지고 오고 저희 미자막 카페에 정말 엄청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서 아이디도 일부러 아이들 학년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야 조금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럴 때 참고할 수 있어서 왜냐면 과거 얘기할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살아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책들 보시는지 저도 이제 막 염탐하님 염탐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미자막 카페에서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간 소식을 나름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출판사 담당자분들하고 소통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책수도 하는 거 좀 그런 식으로 저도 정보도 알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갖고 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딸이 친구들 통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읽은 책들 뭐 물론 사실 만화책이 더 많아요. 아이가 친구들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요. 엄마 누가 누가 이거 읽었는데 나도 읽고 싶어요. 이거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사주세요. 또래 친구들이 막 이런 책 저런 책 얘기할 때 어 나 그거 아는데 이럴 때 되게 좀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그래서 그런 시리즈가 무슨 빵집 시리즈 호랑이 빵집이었나 그것도 있었고 떡집 시리즈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토끼 나오는 그림도 있고 아 또 조금 시간 지났다고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구드레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아이가 저희는 좀 제일 먼저 책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그 책을 가져가서 읽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좀 돌려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더볼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좋으니까 저희 아이는 여자친구들하고도 잘 놀지만 특히 남자친구들하고도 되게 잘 노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워낙 뛰어노는 좀 아웃고잉한 친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온더볼을 가져가서 학교에서 읽는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살짝 얘기가 뭐 있나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정보가 전파되는 거고 저희 아이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도서관을 갑니다. 주기적으로 가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안 빌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책이랑 자꾸 섞여서 이거 이거 찾는 거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원래 약속은 이 태블에서만 도서관에서 빌린 책 보기 이런 식으로 약속은 했는데 저희 아이는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아 책을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집 안에서 자꾸 잃어버려서 아 그거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도서관에 가서 일정 날을 정해서 일부러 가서 거기서 그냥 책 읽기 데이처럼 거기서 놀아요. 거기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퀴즈 이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아이가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뭐 믿죠. 제가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읽고 그냥 딱 겉표지 봤을 때 재밌어 보이는 표지 그림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 책 제목 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와서 읽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발굴해서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랑 사실 그 예스24 이런 데 들어가서 서점 들어가서 이건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어떨 것 같아? 이러면서 같이 책 수사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우도라고 우리집은 도서관이라는 그 사이트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이보고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골라라. 지금은 어디 학원 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게 지금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투자해줄게. 이러면서 우도서비스도 종종 이용하는데 좀 같이 책 수다를 하면서 고르는 거 두 번째는 친구들 통해서 아이 친구들 통해서 소문 듣고 가지고 온 책들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도서관을 가서 즉흥적으로 읽고 싶은 책들 그냥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건 글밥책으로 넘어갈 때 물론 난픽션, 비문학을 소개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아이가 너무나도 읽고 싶은 재밌어 보이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게끔 푸시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자꾸 재밌는 거 던져주는 거 그거를 조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 나머지는 아이 몫인 거죠.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아이의 선택인 건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랑 손붓잡고 도서관 가고 책 사고 새 책 왔을 때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이면서 막 팔짝팔짝 뛰고 저는 그럼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첫째 때랑 있기 때문에 이미 첫째 때 너무나도 책이 많은데 아 계속 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둘째는 또 취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초등학생 때는 많이 뛰어놀고 책도 보고 다양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글밥책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총 4권 저희 딸도 너무나도 재밌게 봤고 워낙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를 진행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